진작이란 걸 오는다지 그랬네 신방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내 눈에 띄지 마라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말란 말이다 내 현실적인 부분들, 왕으로서의 자리, 권력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여자를 희생시키는 인물이니까 나쁜 남자죠 그리고 나쁜 남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하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뇌를 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연인조차도 어찌 보면 모를 수 있는 그런 고뇌를 안고 있는 남자 불쌍한 연민이 가는 그런 남자인 것 같아요 대골로 오라던 내금 이장님은 제게 사내셨지만 제가 대골에서 뵌 분은 그저 왕이실 뿐입니다 침박라인과 왕의 신분으로 제외한 두 사람 마음과는 달리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는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죠 옥정은 이 왕이 자신한테 향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느끼는 순간이었을 테고 왕도 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짧게나마 나를 받아들이는 옥정을 느끼면서 옥정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자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숙정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앞으로 험난함이 예상되는 두 사람의 사랑이다 환칠한 키의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거기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한나라의 왕이라면 그를 혼모하는 여인들이 한둘이 아닌 것은 당연지사 김만기의 딸 임경과 메뉴 중에 딸 인연 그 중 첫 번째 후보 인연 홍수연 숙정과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서인의 거두 메뉴 중에 딸로 세자빈으로서 어느 조건 하나 빠지는 것이 없다 저는 지금 장옥정에서 인연왕후 역할을 맡았고요 기존의 인연왕후랑은 조금 틀리게 좀 강하면서도 능동적인 그런 인연왕후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용히 안방을 차지하고 있던 인연왕후가 달라졌다 단항과 참한 매력은 기본 여기에 당당함과 지혜롬 세자빈 자리에 오르기 위한 적극성까지 더해졌다 제 여시가이 걸음마 뗄 때부터 조선의 왕후 그 목표 하나로 키워온 아이입니다 가문의 명예와 금지 또 그런 교육의 기대 속에서 태생적으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면에 있는 모습은 조금 감추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또 슬픔도 간직한 캐릭터이기도 해요 내장된 세자빈 인연 홍시연의 도전장을 내민 인경 김환 실은 제 이상형이 그러니까 헌칠한 용모의 큰 키 다정한 음성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세자 좋아 이거 떨어뜨리셨습니다 이상형과 똑같은 이순 유아인의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린 인경 김환 아버지 아버지 저 국혼하고 싶어요 저 세자 좋아를 연모합니다 그게 제 진심이니 제발 국혼하게 해주세요 너무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연심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최종 세자빈 간택자리에 오른 인연과 인경 선택권은 이순에게 있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세자빈 자리에 내정돼 있는 인연 홍시연 하지만 이순 유아인은 세자빈으로 선택한 사람이 인경이었다 모두 듣거라 나의 비니시다